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고 일상회복이 기지개를 켜고 있지만, 경로당 등 노인시설은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. 코로나 시대에 갈 곳을 잃은 노인들의 어려움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. 하루 평균 4천 명이 이용하는 노인복지관. 수영장이 텅 비었습니다. 왁자 있던 당구장도, 구내식당도 썰렁합니다. 지난 2월 오미크론 확산으로 고령층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면서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. 지금은 시설 보수를 하며 문을 열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어르신들께서 종종 전화를 주셔가지고 우울증 걸려 죽겠다, 보고 싶다, 눈물 나온다, 언제 열어줄 거냐, 빨리 열어달라 이런 전화들을 많이 주셨습니다.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 정부 방침에 따라 문을 닫은 광주의 노인시설은 1,300여 곳. 광주의 또 다른 경로당입니다. 어르신들로 북적여야 하지만 운영을 중단한다는 안내문과 함께 문은 자물쇠로 굳게 닫혀 있습니다. 갈 곳을 잃은 노인들은 집이나 공원에서 긴 하루를 버팁니다. 거기서 밥주 못 타서 놀자, 좋은 소리 듣고 서로서로 그러는데 진짜 친구도 못 만나고 가도 못 오고 오도 못 오고 진짜 힘들어라. 방역당국은 중증과 사망 위험이 큰 고령층의 안전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. 정부에서 노인 여가 프로그램 같은 것을 중단을 함으로써 감염률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19 3년 차, 노인들의 일상 회복은 더 더디 오고 있습니다.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.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.